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라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콜라를 휘두르면서 방탐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잭만 일삼된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